시작 시작 렛츠고 렛츠고 잡아 잡아 런닝올림픽 2024 많이 올랐는데요 덕분에 낼게 세계를 잊지 마 이건 불어 불어 야 고 야 야 야 거기있어 저기있어 공주조대 런닝올림픽 런닝올림픽이야 또에요? 무조건 아이돌이야 런닝올림픽 뒤에서 보시는 바 2013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런닝맨팀 대 아이돌팀으로 대결했던 작년 여름에 올림픽 대회 기억하시죠? 네 기억하세요 아이돌 따라잡았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런닝올림픽 2013에서는 더욱 업그레이드 되고 막강해진 아이돌팀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국 게이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입국했다고요? 여자 뭐야 남자야 남자 남자야 남자 걸음걸이가 여자인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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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세 강의에요 예 예 시끄러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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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들만 남자들만 낭탕이에요 광수야 광수야 광희가 바로 저쪽 팀의 뉴 역할이야 뉴 역할이 뭐예요 광희 광수 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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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아이돌이 붙겠습니다 누굽니까 이루야 미루야 미루야 아 미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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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잘생겼다 우리 체육관 동료인데 민호 운동 부재하게 하세요 아 진짜 얘네 아이돌 중에서도 최고예요 그럼요 야 이거 민호는 거의 지금 현직 드림팀인데 아 여기 구 뭘 구에요 여기 큰 애지 자 다음요 다음요 성운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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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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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까 저 나올 때는 어 왔어 이렇게 갑자기 나오세요 광희는 더했어 나 혼났어. 나도 혼났어. 설리 왔네. 설리야. 이제 드디어 분위기가 화내되네. 그래. 기대해볼 만해. 이제 좋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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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저의 웃음이 이게. 누구야. 누구야. 이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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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종현이가 이겼다! 인피니트! 재밌겠다! 야 이거는 진짜 해 볼 만하다! 야 종현아 똑바로 하나! 너 나야! 엘이라! 엘은 겨이다! 겨! 엘과 겨! 엘과 겨! 엘과 겨! 엘과 겨! 겨! 마다면서